소문 들으셨나요? 요즘 대전 곳곳에서 수상한 청년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산책을 하면서 열심히 죽는 건 쓰레기입니다. 같이 죽갱 하실래요? 가시죠. 함께 걷고 함께 죽는다. 청춘들이 만들어가는 친환경운동 줍깅을 만나봅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 이곳에 청년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복합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소모임도 자주 열리는 곳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고민도 느껴지고요. 오늘은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대청원 줍깅 때는 생각보다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와서 대청원을 따라서 강에서 흘러나온 쓰레기가 진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구나 하는 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줍깅은 줍다와 조깅이 합성된 신조어고요. 뛰거나 걷거나 하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청춘두두두에서 줍깅을 하는 이유는 저희 청춘두두두는 대전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너무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답답해하셨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외부에서 쓰레기를 같이 주우면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줍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인 줍깅. 유럽의 플로깅 문화가 알려지면서 줍깅이란 신조어도 생기게 된 거죠.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운동. 줍깅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SNS 인증샷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모임에 집중했던 청춘두두두 회원들. 모처럼 줍깅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줍깅 활동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주변에 어떤 쓰레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줍깅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겉천 줍깅하면서 산책도 하면서 피하는 꽃들도 보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줍깅 장소는 갑천.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에 쓰레기를 줍기로 했습니다. 오늘 줍깅 준비물은 가장 중요한 쓰레기 봉투랑 저희가 옷이 지저분해지지 않게 조끼도 챙겼고요. 그다음에 특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마대자루랑 코팅 장갑, 집게 이렇게 챙겼습니다. 대전 도심을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 갑천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길게 이어져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 나오는 시민들도 많은 곳이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오늘 같은 날씨엔 산책이 딱이지만 청춘 두두두 회원들은 산책보다 줍깅이 먼저입니다. 사실 하천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숨어있는 쓰레기들이 꽤 많대요. 자동차 쓰레기 같은데? 지금 이런 쓰레기는 누가 쓰리라 온 것입니까? 이런 쓰레기는 보통 자동차에서 한 번에 모여서 뭐 이렇게 버리고 그냥 가시거나 밤에 보통 많이 이렇게 버리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될 텐데 산책 나와서 지나가다가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줍깅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풀밭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잘 찾아 냅니다. 농구공에 신발, 안전목까지. 하천의 생활 폐기물은 예상 밖인데요. 생활 폐기물들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루를 갖고 나왔습니다. 폐기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잘 정리해서 따로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때나 투기를 하면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생활 폐기물까지 줍고 나니 이제야 화사하게 핀 여름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깨끗해진 길을 걸으며 바람에 땀을 식히는 기분 얼마나 상쾌할까요? 쇼핑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쓰레기도 주우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또 환경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천 쓰레기들이 장마철 비에 쓸려가진 않을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갑천이 조금 더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담배꽁초 하나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활동하면서 이런 쓰레기과에 주워보았다 어떤 게 있나요? 매립된 쓰레기들 중에 저보다 더 오래된 제가 88년생인데 저보다 더 오래된 소주병도 있었고 옛날 농약병, 폐타이어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봤었어요. 7명의 청년들이 줍깅을 한 지 2시간 갑천 산책로가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쓰레기와는 잠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쉬자고요. 열심히 줍깅을 했으니 이제는 먹깅! 저희가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러 왔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락통을 김밥집에 가서 직접 포장해서 싸왔습니다. 깨끗해진 갑천에서 꿀맛 같은 점심을 마치고 달려온 곳은 또 다른 줍깅 장소 대전 보람의 공원입니다. 그저 공원에 왔을 뿐인데 다들 왜 이렇게 표정이 진지한 거죠? 보람의 공원으로 줍깅으로 오신 이유가 있나요? 보람의 공원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기도 하고요. 대전 청년들이 호구 고은의 달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보람의 공원으로 왔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대전 보람의 공원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원 한편에선 안타까운 역사를 증명해주는 특별한 추모비도 만날 수 있습니다. 50년도면 이제 6.25전쟁 직후에 미군 참전용사를 기리는 비석이구나. 1950년 7월 푸른눈의 장병들은 대전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유엔군이 한국전쟁에서 벌인 최초의 전투였죠. 안타깝게도 80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2억 말리 낯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젊은 용사들. 빼곡히 적힌 800여 개의 이름에서 눈을 띄지 못하는데요.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두고 마주한 전쟁의 상처입니다. 평소에는 유심히 보거나 알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죽긴 하면서 와서 이런 것이 있구나 좀 더 보는 계기를 갖고자 좀 더 자세히 읽어본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한국전쟁의 역사. 함께 추모의 시간을 나누고 다시 죽깅을 이어갑니다. 편안한 쉼터이자 상징적인 역사 문화 공간인 보람의 공원. 대전 청년들의 손길로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죠. 호국 보은의 달 6월 모쪼록 시민들의 따뜻한 추모의 걸음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대전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갈수록 고립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같이 죽깅을 같이 하면서 쓰레기도 같이 줍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깅 같이 할 사람! 청춘 두드러 오세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회복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환경을 보호하는 청춘대. 그들이 지켜가는 줍깅 문화가 더 멀리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줍깅 하실래요?